투르키의 괴렘 안녕하세요 이곳은 투르키의 괴렘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도착했고요 여기 풍경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지금 제 뒤에 있는 것만 봐도 비현실적인데 일단 여기를 여행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투어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투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번 렌트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보면 렌터, 스쿠터, 렌터카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렌터, 스쿠터, 렌터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잘 마실래요? 네 스쿠터 안 돼요? 스쿠터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ATV? ATV도 안 돼요 ATV도 안 돼요 그럼 혼자 갈 수 있는 방법은 차? 차 아니면 택시 차 차는 얼마예요? 100유로요 100유로? 네 비싸 비싸요? 수호보다 비싸잖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투어 가격이 50유로인데 굳이 제가 힘들게 제 힘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제 기름값이 뭐니 플러스되고 더 손해일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그린투어는 아마 투어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난 4일 동안 벌룬이 안 뒀다고 했는데 진짜 운이 좋게 바로 온 다음날 아침에 벌룬을 볼 수 있게 됐어 저기 위에 일몰 포인트까지 올라가야 돼 제가 올라온 곳은 일몰 포인트인데 여기서 육수도 볼 수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번 여행 중에 본 것 중에 제일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풍경도 그렇고 저렇게 열기구 수십 대가 같이 뜨는 게 진짜 영화의 한 장면하고 너무 예뻐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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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네 아 바쁘다 바쁘다 이제 일주일 다 보고 오늘 그린 투어를 하려고 지금 빨리 가고있어 리얼 터키? 오케이 오케이 어떤 선배가 그냥 치해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네 그렇게 불러주면 되요 사실 지금이 비숙이라서 여기 여행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업체 투어 이용하면서 한국분들도 좀 만나려고 했는데 다들 일행이 있으시네요 나만 혼자 괴름의 파노라마라고 해서 여기 마을 풍경이 다 보이네요 맛있긴 하네 대링쿠위라고 하는 지하도시고 사실 여기 때문에 제가 그린 투어를 온 거에요 대링쿠위라고 하는 지하도시아는 제일 큰 항풍구인데 여기 보시면 돌문은 여기 이게 돌문이에요 네 전달하셨어요? 저 돌문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전달하라고요? 네 저는 전달하세요 안 그러면 안 보게 돼요 우와 너무 좋은데 이거 지하도시아는 제일 큰 항풍구인데 비는 같은 게 봤을 때 밑에 모아놓은 물을 나중에 오무처럼 쓴 적이 되겠는 것이었어요 지름길 여기 살다가 보면 아까 지난번 통화에 터날들 너무 킬로잖아요 아우씨 힘들어 아우씨 힘들어 아휴 아휴 더 해야겠네 모두 반대로 독서실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오후데도 선생님 수업까지 준 자리였어요 다 이렇게 방처럼 되어있네 아 근데 예전에 불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 지금 불 있어도 이렇게 어두운데 그럼 저희는 지하 총 20층 중에 2층까지만 갔다 온 거네요? 지하 2층? 저희는 거의 5층 같이 갔어요 5층? 네 5층에 갔어요 아 지형들이 진짜 너무 신기하다 영화 세트장 같애 참 신기하네 자 여기 올라오자마자 방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네요 진짜 방이네 아늑하네 아늑해 와씨 풍경 봐 영화 스타머즈의 모티브가 된 장소라고요 원래 촬영을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터키 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촬영은 하지 못하고 모티브만 따와서 이제 다른 곳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테라스? 여기 테라스가 있다고 하네 아 다른 계획도 있구나 오와 여기가 셀리메 수도원이라는 곳인데 셀리메가 옛날에 그 세축시대 때 여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여왕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마을도 셀리메 마을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셀리메 여왕을 좋아하나봐요 근데 여기 주변 풍광이 너무 좋아 원래 카파도키가 좀 황량한 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이 투어 이름이 그린 투어가 됐다고 합니다 아까 데링쿠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 여기는 뭐 아궁이 같은 그런 데 같은데 여기도 뭐 황한이 왔던 자리고 저기는 말먹이 아마도 저기 구멍들은 옛날에 이제 초 양초를 여기다 둬서 방 방을 밝혔다고? 옛날에 도미토리 같은 거 같아요 수도하는 수도선들이 아마 각자 한 방에서 다 살지 않았을까 아우 저 낙서가 혹은 어딜 가나 이렇게 낙서하는 것들이 있고 파트 뭐지? 지금도 살이나? 여긴 또 상당이네 상당 다 했구나 제가 원래 투어를 선호하지 않는데 투어 장점이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티켓 살라고 줄을 안 써도 돼서 너무 좋아요 와 좋다 오우 이게 초록한가요? 그거 만든 것 같아요 음 채소가 되게 쓴데요? 그쵸?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행 조심하세요 네 네 오우 씨 오우 씨 호텔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여기 괴뢰묘의 주변 카파도키아를 트레이킹 해보려고 해요 What is your name? Cynthia Cynthia Cassie Cassie Nice to meet you 음 I think You can enter from here Oh you think? Baby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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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s very steep Yeah Togba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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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ailand There's a Korean restaurant in my town Korean food in Thailand Yes I'm not sure Even though I live in Germany I eat a lot of Korean food in Germany 아 Yeah it's a mesh for you Yeah It looks very Dangerous Yeah, dangerous 여기 절 벽이네 여기 절 벽이네 오우,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슬리퍼리 슬리퍼리 잠시만요 아, 여기? 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너의 turn 이 계곡 사이로 들어오니까 되게 신미로운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너무 따가워 아, 뜨거워 여기 더 좋아? 네 저기, 슬리퍼리 너무 슬리퍼리 와, 잠시만요 저한테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내가 잠시만요? 뭐? 네, 웃음 그냥 웃음 다시 가면 생각나는 흐름 오우 너무 깜짝이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습니다 나도 혼자 안에서 말이죠 ㅋㅋㅋㅋ 사실 제가 어제 투어 가기전에 밥을 엄청 급하게 먹어서 그래서 조금 체했어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지금 저녁도 못먹고 아침도 과일 위주로 먹었는데 아이씨 약간 지금 복통까지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없네 You mean second one? Yeah She did on the mountain? Yeah Not like food poisoning And you say to her, the people is coming like this? Yeah, you guard, you guard Yeah 와 여기 레드밸리 라고 합니다 와 멋있다 어떻게 이런 게 자연적으로 생겼을까 Let's go Okay Okay Come Let's go 어제 밤부터 못 먹었는데 에너지 다 쓰는 것 같아 아 지금 솔직히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이 풍경 때문에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씨 똥참으랴 산타랴 자 지지겠네 아 이런데도 이렇게 카페가 있네 아 아씨 맛있게 하겠다 아 아 아 아 100리라? 아 아 진짜 맛있어요 100리라 비싸다 로그님 아 아 아 아 아 아 잠글 수가 없네 이거 잡고 써야겠다 아 아 아 살켰어요 드디어 아 지질 뻔했네 오케이 Let's go 아 네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카파도키아를 둘러봤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